윤석열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배상해법으로 제3자 변제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경북지역 퇴직교사 260여 명으로 구성된 경북참교육동지회는 시국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경북교육청 앞에서 열린 시국선언에서 교사들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일제강점을 합법화하고 헌법이 선언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충분한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피해자들과 국민이 일본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감정이나 돈 문제가 아니라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양국 국민이 공유함으로써 다시는 침략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